그 딱 그 찰나 그 찰나 1초 촉구 만드는 시간 아다리였습니다 상대도 잘한거고 빨리 뛰어야겠다 생각보다 마인드리구만 진짜 선수 오다가 발에서 공 떨어지는 순간에 바로 가야겠어 마르샤아 선발명단 나왔다 보고 그냥 바로 뛰세요 그 마라샘 뛰어요 윙백을 마라 안해서 이제 윙어도 애매해지는건데 이 사람 뛰는건가 마는건가 ABS든 우리요? 우리 꼴등아님 꼴등아 진짜요? 아역사 꼴등인줄 알았는데 아 근데 이게 득실차가 우리가 어마어마 대체 아역사전에서 아 뭐야 맨시티한테 맨시티한테 맨시티전에서 무슨일이었죠 다른게서 저렇게 먹혀줘야되는데 어떻게보면은 이제 맨시티가 저희를 잘 알고있다는 잘한거지 응 잘 알고 그랬다는거지 벤스트를 나왔으니까 음 트위한테 롱킥? 오케이 롱킥 한번 해볼게요 키퍼 키퍼 우리 지금 키퍼있어요? 조슈아님이구나 제가 키퍼 드리면 한번 롱킥 해보세요 스턴드 에 킥킥 던져서 저기까지 가면은 애들에서 빅스트인거 같으니까 믿고 던져보세요 아 날리샘 뭐? 날려서 날리면 이제 그때 이제 윙이나 이제 득미가 침투하는 그런거 말씀하신거죠? 그쵸 뭐 근데 거의 스티가 잘 무겁고 키크면 스티가 따던데? 점프가 워낙 높거든 여기 공격수 양쪽 여비 정선님이네요 음 더더욱 붙으면 안되겠죠 그러면? 와리가리 까주면 안돼요 절대 사이드로 계속 몰아내요 그냥 응 그냥 몰아낸다 뭐 하든 그냥 지켜보다가 공이 발해서 떨어졌을때 끝에 가장 끝에 에이 내가 내가 여비님을 내가 몇판을 상대했는데 지금 음 경험이 좋았다 저 저 맨날 내전가면은 여비님하고 모비지님한테 맨날 저같아 하거든요 아프다 그분 요즘은 에 맞아요 그분 움직임 좋아요 맞아요 그게 인정 은근 차다로워요 오미지님은 잘 모르겠는데 오미지님은 잘하긴 하심 그분 아니 저 한두번 상대할때는 드리블을 번하시더니 갑자기 위치선정으로 바꿔지더라구요 갑자기 그리고 여비님은 예측을 못하겠음 저분 예측을 왜 수비가 진짜 혼나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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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비님 맡기기 저는 여비님 맡기가 제일 좋은데 어 그래가지고 여비님 화나가지고 무지성으로 하면 되는건가 빡친게 보였어 근데 여비님 저 때문에 빡쳤었어 오 저 그거 봤으면 블루즈니 밀고 그냥 예측 하지 말고 상대 또 볼란치네 투볼란치 투볼란치라고요? 네 투볼란치 투볼란치는 애매하게 들어가요 창피하고 볼란치 나이로 애매하게 그럼 볼란치 깨야되는데 아까처럼 중립 압박 압박 나간다고 튀어나가면 안 돼요 그러는 순간 바로 그냥 중원에 뚫리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실수가 돼 있고 계속 봤잖아요 그냥 투줄 간격 유지하세요 거기서 들어오면 압박 물론 어렵겠지만 반대 오 띄워 띄워줘요 띄워줘요 안쪽으로 왔어요 왜 안나가 어제 얘기했는데 당황하지 않고 다시 막아요 간격 유지하고 갑니다 나이스 그 제가 앞쪽으로 갈게요 노 왜그래요 우처리 집중 어 와우 아 맨립이 아닌데 기포 시점이 지금 이상해가지고 아 진짜요 파이팅 파이팅 시점 받고 있구나 굿 받으러 나와줘 주고 다시 수미 주고 그쵸 벌려주니까 받잖아요 넓게 넓게 네 네 방금은 빠른 판단 와 보고 사이드 빈다 왼쪽 굿 나이스 나이스 어 이게 박지성 오케이 받침투하면 안되겠죠 반대쪽은 받아줘야겠죠 네 도초님 도초님인데 자 다시 라인 정비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다 들어오는거임 자 다시 두줄 그쳐 이 뛰면 되는거임 이거 와 우리 라인 왜이렇게 좋아졌지 나이스 나이스 굿 어떻게든 뺐잖아 이러면 아 너무 좋아 협력 천천히 굿 우리 흐름 가져오고 앞에 앞이 괜찮아요 중앙도 막으면 돼 들어가는 아이스 아이스쿨 정리해요 다시 자리 잡고 숨쉬고 숨쉬고 수비자리 수비자리 한명이 커버해줘야겠죠 이때는 굿 현오님 나이스 현오님 자랑 저렇게 커버해줘야되요 수비가 저러가있으면 굿 들어오는거 다시 밀어내봅시다 하프침투 굿 밀어내고 아 지금 올려 굿 아래로 다같이 자 크로스 오 나이스쿨 굿 오 괜찮 괜찮 굿 쿨 나이스 올려 지금 쭉 올려 쭉 올려 올려 더 올려 더 빨리 올려 빨리 오케이 굿 세백도 올라가줘야겠죠 나이스 아 이거 오프사이드 한명 만들어줘야될거같음 저거 풀리려면 중앙 나이스 굿 처리 집중 안되면 클 세번째에요 알베스님 자 강경유지 알베스님 잘하고 있으니까 좀 더 네네 두린님 잘 뛰어주셨고 다시 들어와요 강경유지 음료 횡력 수비 다시 밀어 다같이 고境 나이스 굿 굿 굿 오프! 나이스! 굿 굿 품민 굿 주고 아래 나이스! 이거 매크로 잰다 야 이거 너무 좋았다 아이고 감히 와 현대님 나이스 오! 자 뒤로 커버 굿 자 달려와요 다 오케이 굿 샌백 올리고 굿 자 지금 그때 압박 지금 다 붙어 다 다 오케이 굿 오! 네 살려요 살려요 네 뒤에 뒤에 샌백 기다리고 있으니까 샌백 들여도 됨 들어왔다가 한 번만 더 샌백한테 날려 네 오케이 굿 자 뒤에 빠져줄게요 굿 자 중원 누구 있나? 아 아 저 몸빨로 갔네 죄송해요 나이스 어? 그때는 하프 네 하프 쭉 계속 뛰어줬어야 돼 멈추니까 줄 수가 없는 굿 나이스 다시 진영 다 빨리 뛰어야 막지 말고 앞에서 간격 간격 굿 아래 벌려서 뛰어야죠 한 명이 그때는 벌려서 뛰어야 돼 괜찮 알라바님 빙백 없어요 지금 우리 한 명 나이스 굿 괜찮 왔음 우리 나이스 뒤로 뒤로 역승 맞을 때 공을 우리가 잡았다 지체 없이 뒤로 때리세요 공 키팅하려다가 뺏기니까 아래 까비 굿 괜찮 굿 천천히 중앙 나이스 다시 중앙 어 거기 지성 채웠으면 됐는데 까비 없으니까 다시 아래 줄게요 기다려요 윙 윙어 주고 방금은 뭐야 저 독총님이 뛰면 안 됐으면 받아줬어야 됐어요 굿 굿 까비 응 더 좀 좋았다 네 방금 되게 좋았어요 도총님이 받고 뛰세요 받고 받고 패스를 줘야 돼 중미는 패스를 줘야 되는 뛰는 게 아닌 카포침투는 파이널 서드에서 공간이 났을 때 중앙 까비 중미 줬으면 게 더 좋았어요 언더 움직임은 되게 좋았어요 네 우리 지금 수비 괜찮아요 지금 아까처럼 사이드에서 진유님이 공 트래핑 받을 때 있죠 그때 우르르 가는 거 그때 그게 압박이 그게 전방 압박 그렇게 상대가 실수했을 때 그때 압박을 가는 거 공간을 지키면서 자 숨 쉬고 숨 쉬고 다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좋아해 지금 수비 라인이 왜 이렇게 좋았지 뭐 있었나 상대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하다가 안되면 그냥 스탠프에 드릴게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도저히 안되겠으면 그냥 안될거같은 주제 그냥 뒤로 빵대 상대 스탠프 한 명 버렸죠 방금 까비? 괜찮아? 오케이 코넌가? 나이스 제가 가운데 오케이 제가 리어 아 제가 파 리어 한 명 중앙 한 명 그쵸 그 떨인가? 슛인가? 수비 쪽 위치 정순이 비워요 지금 정순이 지닌다 비워요 그냥 미친 듯이 떨 내려요 그냥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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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지마라 내려 굿 중앙 나이스 됐다 아 현우님 너무 좋아 나이스 아래 줘야죠 굿 까비 까비 까비다 와 지렸다 와 지렸다 지렸다 올리고 올리고 미쳤는데 올려요 발라맨 응 자 천천히 아래로 그쵸 다시 위로 뒤로 가죠 업 굿 아래로 계속 뛰어요 계속 나이스 하나도 못 들어가네 이거 좋았어요 네 가운데로 가운데로 굿 힘차 까비 자 업죠 뒤로 굿 나이스 아 좋아요 도초님 나이스 도초님이야 누구야 헷갈려 지는군이 보고 놓쳤네 아니 이게 둘이 커버가 똑같아 오 씨 우 우 오케이 형님 킵핑 나이스 슛 슛 안됨 뒤로 뒤로 주고 다시 위로 아 까비 자 오케이 라인 내려 내려 그냥 쭉 내려 쭉 내려 안돼 아라바닌 중앙으로 여기까지 여기서 나이스 굿 굿 끌고 간다 오케이 다시 아래 뜰게 제가 중앙 봐주세요 오케이 중앙 제가 갈게요 이제 굿 굿 나이스 굿 이런거 잡으면 안 돼요 나이스 굿 나이스 굿 나이스 굿 아 좋아요 나이스 굿 천천히 천천히 다리 다 잡았고 드릴게요 뻥 그냥 뻥 오케이 굿 나이스 리턴 방금 수미 방금 수미 오케이 지금 좋아져 까비 오 좋았는데 나이스 까비 사이드 사이드 맞아요 어 굿굿 어 굿굿 어 이거 퇴장인거 아니다 나이스 중앙으로 다르니까 또 막았자 이거 나이스 현우님 나이스 굿 가자 다시 굿 계속 흔드니까 공간 생겨야 지금 자 한 명은 한번 팠어야죠 그때 뛰어 보지 말고 뛰어 보지 말고 나이스 나이스 굿 짐작 뒤로 줘도 되고 오케이 방대 한번 볼게요 다시 야 눈 빼 밍 이거 주고 그쵸 아 그때 중미를 주고 뛰어가는 밍백한테 중미가 큐턱을 날린다 이렇게 해야 돼요 거기서 키핑하고 있지 말고 방금은 딱 그 가격이었어 딱 굿 굿 다이스리턴 좋아요 다시 지금 밈 중미 아 중미 달리면 안 됨 그때 죽어달려도 안 내줘 아 현우님 왜 이렇게 수비 사라져 그런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렸어요 저희거 살렸어요 네 지금 저도요 멘탈 흔들리지 말고 쉴 수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알라바니 붙어줄까 위 잘 잡고 네 잘 잡고 와리가리 까주지 말고 나이스 아까 카드 받는 그 앞에요 잘 끊었어요 근데 좋은 판단이었어요 스티 한번 줘볼까요 어 아니네 아비 어 죄송 방금 알명적 아 나 스티 준 줄 알았지 바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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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 안나낼게요 어 굿 나이스 음 박지성 공 뒤로 갔죠 그럼 어떡해 다시 라인 재정비 아래으로 간다 빠르게 나이스 킵 역사 반대요 잘 줬다 나이스 찌르나 됐다 이거 노업 노업 나이스 나이스 굿 엇 이 썸본다 아 카드 아 카드 아 카드 아 카드 아 카드 아 카드 와 이거 뭐야 압박 좋아요 압박 좋아요 오우 이긴 간다고 어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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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카드 아 카드 아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아 기회였는데 아 올려요 아 카드 잘 봤다 우리 조금 간격이 너무 넓어요 지금 간격 간격 튀어나가지 말고 빈수빈님 가면 안 된다니까요 가면 이렇게 뚫리는 거인 이거 1대에 자신 있죠 뚫리셨는데 와 크랩 와 헤딩이 밀려 이게 어 진유님 아마 키 큰 거 쓰실걸요 진유님 82 82 쓸걸요 오 전화 똑같은데 오 전화 80인데 이상하다 까비 아 초반에 너무 뺏겨가지고 다시 위에 라인 보고 랄베스님이 보여준 거 첫 버틴 거 저희랑 많이 다르죠 저희는 뚝한 간격으로 있으니까 뚫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앙으로 와서 사이드로 가고 중앙 또 사이드로 때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 오늘 그거 한번 보고 싶은데 윈팩이 들어갖는 거 아 못 나왔다 아 그거 한번 해보자 우리 무승부로 나가야 되는 거죠 윈팩이 이거한테 뭐야 아 이거 아 없구나 게임 하려고 했네 무승부로 나가가는 거 맞죠 진짜 좋은데 리빙이 거 찍어드려 뭐 찍은데 아 그래요